우리나라 흡연 인구는 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은 알지만 끊기 어려워 금연 성공률은 4%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혼자 하면 쉽지 않은 이 금연도 함께하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2017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전체의 22.3%, 10명 중 2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흡연자 47.3%가 금연을 시도했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단 4%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혼자 금연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월등히 높은 전문치료가 금연하려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민간 보조사업인 금연캠프는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금연한 지 24주까지 성공률이 70%에 달합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흡연 횟수가 20년이 넘어 스스로 담배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4박 5일 일정의 캠프에서는 건강검진과 교육, 심리상담 등을 통해 금연 의지를 북돋고 있습니다. 10명 안팎의 소규모지만 높은 금연 성공률이 입소문을 타면서 등록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결국에 또 성공률도 60에서 70% 정도까지 아주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총 600명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 금연지원센터는 화순과 광주에서 11월과 12월 두 차례 금연캠프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도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김우영입니다.